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트칠성 김아인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고통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들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그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식입니다. 그럼 바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기 때문에 특히 수많은 상가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상가그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규정이 신설되어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코로나이완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이 생겼습니다. 자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그물임대차보호법 11조2 규정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입니다. 먼저 1항을 보시면 임차인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가능법률 제49조 제1항 2호 이게 예를 들어서 현 사태, 코로나 사태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그 다음 세가지입니다. 먼저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도 포함합니다. 셋 중에 하나죠. 첫째 집합제한조치, 둘째 집합금지조치, 셋째 운영시간 제한조치입니다. 이 세가지 조치를 총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 안타깝게 폐업했죠.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지하는거죠? 임차인이 이제 중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임차인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죠. 임대인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이 있는데, 2항에서 1항이 따른 해지는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죠?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3개월, 3개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인이 좀 손해보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선된 규정입니다. 이제 주의하실게, 상가임대차, 월세,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즉, 보증금이 많든 적든 모든 상가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규정이 1월 4일 날 시행됐죠? 그 이전에 이미, 이미 폐업한 임차인도 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게, 실생활에서는 입증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 해지할 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기니까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과 통화 내용을, 핸드폰 내용을 녹음하거나 또는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아서 그 내용을 잘 저장하거나 또는 좀 기분도 아플 수 있지만 내용 증거를 보내서 그 증거를 확보한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상인법 개정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